오늘의 주인공, 제이킹의 오프닝 무대였습니다. 여러분,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게 대체 유명한이죠? 아, 무대 전체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떨리는데요? 네, 그래요. 궁금한 얘기 오늘 다 나눠볼 텐데요. 그 전에 얼마나 기다린 무대입니까? 두 번째 노래까지 들은 다음에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, 팬들 입장에 눈치시네. 자리에 알려주시고요. 첫 무대, 제이킹이 부릅니다. 블루 번, 파랑스의 박수! 아, 어머니 알겠습니다. 결혼식 형제. 어,ithof 동현 씨. 아, 무슨 일, 무슨 일이세요?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로 긴급 체포합니다. 마약류? 쫙 앉아. 고아 TYING dramatic Nun important Bunu 할 수 sound to 4 brand하는 거ים. 이미 안 duk anymore. 그다음 단단 Realm 아, 잠시만요. 아직 그는 적 없어요. 뭐예요? 저기요. 저 덤벼켜야 돼요. 말씀하세요. 약을 해야 될까? 아니, 죽지 마. 덤벼켜야 된다고.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죠? 삼촌. 조혜야, 괜찮아. 조혜야, 걱정하지 마. 아빠 괜찮아. 이게 숟가락을 치우는 거지. 나가, 나가.